안녕하세요 건강백신을 지향하는 산야소 동의보감 큰세상약초TV입니다 일일약학 오늘 약초는 사람의 몸이 차가워지면 만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몸이 차가워져서 오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초 중에 아주 귀한 약초 냉초입니다 이 냉초를 한방에 쓰는 참룡검이라고 부르고요 이 냉초란 이름은 즉 몸이 차가워져서 오는 질병을 고치는데 아주 용이하게 잘 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요 수리나물 또는 수미나물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키는 제법 크죠 약 1m에서 1.5m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 냉초 입안 보십시오 가느다란 줄기의 잎은 아주 청청으로 돌려나기로 잘되어 있죠 제가 잎을 대충 세어 보니까 잎이 5가닥 6가닥 7가닥 8가닥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 잎이 돌려나기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5장 정도로 돌려나 있습니다 주로 약간의 습도가 있는 낮은 곳에 잘 자라고요 꽃은 6, 7월에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사주새꽃이 줄기 끝에 이렇게 달리고 있죠 약재를 쓰실 때 사실 뿌리를 채취하면 약초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는 지상부 즉 줄기 전체를 잘게 썰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뿌리를 사용할 때는 잎이 다 진단 넉 가을부터 이런 몸 사이에 채취하고요 그 외에 지상으로 쓸 때는 꽃이 피고 하는 잎이 무성한 한여름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취 후 말릴 때는 잘게 썰어 햇빛보다는 그늘에서 말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한방에서는 줄기보다는 주로 뿌리를 약재로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제 저설을 몇 건 촬영했습니다 보십시오 맨 왼쪽에는 산하초과정백과 그리고 중간에 빨간색이 있죠 이것은 한마디로 효소책입니다 발효와 생활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 한 권이면 아마 효소 전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한국인의 약술입니다 이 한국인의 약술에는 우리가 보통 한 가지로 담는 단방약술과 한 가지 이상으로 담는 복방약술 그것 외에 궁중 전통 한방약술 이곳에는 도깨주 잠흥량주 그것 외에 아주 진귀한 약술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잘 봐 두셨다가 혹시 필요하면은 연락 주십시오 여성들의 냉대하 각기 류모티스 관절염 그것 외에 관절염 또한 목에 낀 끈 끈적끈적한 가래를 삽혀주는 거담 작용도 매우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냉초를 꾸준하게 드시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이 냉초를 꾸준하게 쓰면은 중풍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 변비에도 아주 좋고요 또 여성들 월경을 즉 생일을 아주 고르게 잘 나오도록 하는 작용도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월경붓순 또는 월경통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혈작용이 뛰어나서 각종 출혈이나 호혈 그 외에 외상출혈이라도 이 잎을 짓지어서 붙이면 효과가 아주 뚜렷하고 또한 각종 피부질환에도 잘 듣는 것이 이 냉초입니다 특히 여름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다한증 환자 계시죠 이런 다한증 환자도 이 냉초를 많이 드셔보십시오 효과가 아주 뛰어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질, 설사, 복통에도 달여 먹고요 그리고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오는 황달, 급만성간념, 또한 오래된 기침이나 폐기력 이러한 질환에 아주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이 냉초입니다 달에 드실 때는 바짝 말려둔 약재를 약 10 내지 15g에 물 1리터를 붓고 감초나 대추를 한두 쪽 같이 넣은 다음 어느 날 달여서 그 물을 씻고 한 장씩 드시고요 피부질환에는 이 생풀을 짓지어서 그 접을 발라도 좋고 달인 물로 환불을 자주 씻어도 참 좋습니다 물론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 먹거나 또는 녹접해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짝 말린 것을 약수를 담아도 참 좋습니다 식어서 오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냉초 잘 받으셨다가 많이 활용하시오 모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